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가게 매매라든지 집매매, 비방의 달인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나는 여러 가지 비방 안 써요. 다른 사람들처럼 가위를 갖다 걸어라, 뭐를 해라, 뭐를 해라. 나는 여러 가지 비방 안 쓰고 그 사람 상담을 해봐서 올해 해운년에 매매운이 있다면 그걸 좀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부적 아니면 조금 터에서 비는 거 딱 두 가지. 부적만 써서 될 것 같으면 부적만 쓰고 터에서 좀 빌고 부적을 써야 부적의 효과가 좀 더 증폭될 것 같으면 터에서 좀 빌고 고사 형식으로 빌고 그리고 부적 쓰는 거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안 써요. 여러 가지 안 써. 선생님 지금까지 매매 어느 정도 하셨어요? 매매 수도 없이 많이 했지. 그러니까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모르겠네. 작년 한 해 올해 상반기에만 매매로 인해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재작년에도 많이 하고 계속적으로 거의 나는 일의 3분의 2가 매매니까. 그걸 어떻게 횟수로 헤아릴 수는 없네. 너무 많아서. 근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갔는데 이거는 진짜 매매가 안 될 것 같아. 그런 거 있어요? 혹시? 나도 빌어주고 왔어 부적 붙여주고 왔어 터에서 고사식으로 빌고 부적까지 붙여주고 왔어. 네. 근데 정말 내가 봐도 그 집이 팔릴 집이 아니야. 근데 나 팔린다고 두 달 있으면 팔린다고 공수는 줬어. 집에 와서 할아버지한테 그랬지 할아버지 이거 팔린다고 공수는 줬는데 안 팔리면 어떡해 정말 큰일이야. 근데 할아버지들이 대꾸를 안 하시는 거야 아무 말도. 그러니까 나는 그 집이 내가 봐도 유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집은 팔릴 상황이 아니야. 누가 봐도. 근데 그 집이 딱 두 달 후에 매매가 되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매매에 자신감이 붙은 거지. 아 선생님이? 어 그래서 아 부적만 써도 매매는 되는구나. 그 집에 다른 비방 하나도 안 했고 그냥 터에 가서 시루 하나 과일 모둠 한 접시 무나물 하나 두부 한 번 붙여놓고 내가 빌은 거거든. 그리고 부적 붙여주고 왔거든.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 팔린 거 되게 신기하다 그래. 아 그래요? 일단 저도 듣기로는 선생님 매매를 엄청 잘하신다고 해갖고 일단 뭐 모든 구독자분들이 매매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유튜브가 성행해가지고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에 여러 선생님들이 매매 비방을 많이 알려주시잖아. 근데 그것도 무조건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맞는 방법을 써야 돼. 근데 민간인들은 나하고 그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 우리 같은 뭐 단골보사를 뒀다면 우리가 이걸 쓰세요 저걸 쓰세요 해서 처방을 해서 맞는 걸 내주지만 일반 사람들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어떤 집은 가면 들어섰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집이 있어. 왜 그런가 하니까 매매 비방을 매매 비방한 걸 전부 꺼내놔 보세요 해서 꺼내놓으니까 한 30가지 종류는 식탁에다 갖다 올려놓더라고. 나 놀래버렸어 진짜로 그렇게 매매 비방을 해도 안 팔려 부적 붙여주고 한 달 만에 딱 나갔어 매매 비방한 거 싹 걷어서 내가 싹 태워서 버리고 부적 딱 붙여주고 한 달 만에 매매. 내가 10년 안 팔린 집도 팔고 20년 안 팔린 집도 팔아. 뭐 이건 영상 나가면 또 매매 때문에 아마 전화 올 것 같아요. 근데 상담은 분명히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얻는 운을 만들어주진 못해. 아무리 신을 모시고 있고. 운이 있어야지 그 운을 끌어올리는 거죠? 10%라도 5%라도 올해 매매 운이 있을 때 그거를 부적을 써서 치성을 해서 끌어올려주는 거지. 매매 운이 0인 사람을 만들어서 팔아주진 못해. 아니 신이 없는 걸 그렇게 조화로 다 만들어서 해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못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쵸. 나부터도 잘 되겠지 더. 그래서 운이 있을 때 만들어주는 거지.